당신이 있다는 게 왜 이렇게 안 두고 가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곧 나갈 거예요 안 돼요 운동 안이 안 끝났단 말이야 끝났어 같이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 유선수 하자 아무튼 여러분들 안 돼요 왜? 아니 왜? 아니 멘트 하려고 오늘 이 작고 소중한 지민이 형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힘이 필요합니다 저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?